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성에너지 11500원에 비중 10%입니다 11500원에 비중 10%요 계속 떨어지네요 잔등 때 팔려고 그냥 기다리는데 떨어지네요 이게 이래서 재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 많이 움직인 건 알고 계신가요 시세가 많이 나왔었던 기업이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작년에 엄청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다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했던 게 이유가 천연가스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천연가스가 가격이 어떻게 됐죠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재료가 이제 소멸되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유럽의 천연가스 위기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러시아가 천연가스 밸브를 잠궜는데 유럽이 추워야 되는데 따뜻하대요 천연가스 소비도 줄고 천연가스 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까지 돌아갔다 얘한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악재죠 그러니까 주가 힘을 못 쓰겠죠 사고자는 심리가 안 들어오겠죠 이거는 재료가 소멸돼서 내려간 하락이기 때문에 어떻게 멈추고 갑자기 또 재료가 불가돼서 올라올 수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 반대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도 매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재료적인 소멸했는데 이 다시 재료적인 부각이 나올 거는 실제 전쟁 끝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술적 반등을 줄 때 한 만 원대 부근에서 정리하시고 옮기시는 게 어떨까 이미 시세도 많이 나왔고요 그 2차 3차 시세는 시간이 한참 걸려서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너무 부족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 9,800원 900원 정도에서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